청설모가 내가 준 초코파이를 먹고 있다 너무 귀엽다 청설모가 지금 철가리를 하느라고 색깔이 반반이 섞여 있어요 청설모를 이렇게 가까이 찍어 보다니 청설모야 만나서 반갑다 더 줄까? 잠깐만 어디갔어? 이리 와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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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설모가 너무 귀엽다 아가 요 뒤에 뒤에 요 뒤에 요 뒤로 뒤로 와 조금 더 옳지 요쪽으로 조금 더 옳지 저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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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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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있다 고 앞에 있네 고기 있다 아이고 멋있게도 잘 먹네 총설모가 너무 예쁘다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청설모 청설모 친구도 오라 그래 청설모야 고기 있다 고기 있다 고기 고기 보좌 야 너 계속 안 가고 있냐 야 이리 와 여기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저쪽에도 저쪽에도 있는데 고기 고기 그러게 응 먹어 이리 와 그 앞으로 더 와 조금 더 저 뒤로 저 뒤로 조금 더 뒤로 가 야 이거 어 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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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걸 모르니까 그냥 집으로 가네 아닌가 어디 갔어 저 뒤에 있잖아 아 저기도 있구나 거기서 거기서 별로 들고 와서 먹는거 어 크니까 이제 혼자 먹으려 그쪽으로 마지막으로 어째 어째 하